모르겠어요 CU는 A에 13 A에 13이 어느정도 파닉스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네 자 알파벳 T E N T T E N T 뭐여서 무슨소리네요 TENT 그렇죠, TENT죠. TENT 에이, 왜 G E가 TENT 되느냐 T A는 T는 T E는 뭐 중에서 E, A, E중에서 뭐 됐을까요 X E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소리 T는 T T T 그런데 CU가 TENT를 어떻게 써 놨냐 시험지에 이렇게 써놨어 이게 무슨 텐트야 이거는 텐트지 어 지금 시우가 이 소리나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얘는 E나 EA가 내는 소리야 네 그 다음에 A는 A만 낼 수 있어 A만 낼 수 있어 네 구분하세요 A하고 A하고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고 텐트 쓰는 법은 T E N T 그렇죠 멋대로 T A N T 쓰고 네 텐트 텐트 영국식 발음이구요 텐트 영국식 발음입니다 텐트 텐트 비슷하죠 오케이 알파벳 T I G L G E R 그래서 T I G E R 뭐해서 무슨 소리 내나요 T I T I G E R T I G E R T I G E R T I G E R T I G E R T I G E R 오케이 어 그런 소리 날 수도 있겠지 O T I E R T I R E R T I R T A G T I G R T T E R T I R 자 여기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나 대표 소리는 힘든 소리야 힘든 소리 소리 낼 때 힘들어 그러나 계속 힘들게 소리내고 싶겠어 한번 힘들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힘이 빠졌겠어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E는 못했어 힘 빠져서 R은 R 그래서 합쳐서 뭐 타이거 타이거 이게 타이거인데 지금 시우가 어떻게 썼냐 뭐 이상한 글자를 써놨어 토이고어를 써놨어 토이고어가 아니구요 타이거는 타이거 몇가지 소리가 뭐야 타이거 아니 타이 타이 타이가 아니고 타이 그 다음에 GER이 무슨소리 걸 걸 타이거 타이거 어떻게 쓰고 타이 아니 타이거 T I G E R OK 너 왜 숙제 안 내 어 아까 전에 얘기 그 숙제가 없어졌다고 네 오늘 가서 찾아볼게요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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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미국사람들은 탑 T는 T O는 뭐중에 뭐 O, O, A, O O, O, A, O 중에 O O 영국사람들은 O, 미국사람들은 A T P는 T 합쳐서 TOP 또는 TOP 여긴 영국, 미국식 발음 나옵니다 여기는 TOP OK 어떻게 써요 TOP T O, P T, O, P T, O, P 이거 코피 그거 아니에요? 네 버피 이름도 있죠 OK 미국식 TOP 영국식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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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알파벳 U, M U, M U, M U, M B, R, E L, L, A U, M, B, R, E, L, L, A U, M, B, R, E, L, L, A 뭐여서 무슨소리세요?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머리가 복잡하더라구?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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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중에 어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그 다음에 B는 V R은 R E는 뭐 중에 뭐 E에 어 E에 어 중에 에 그럼 여기까지 B, R, E가 내는 소리는 B,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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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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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R, R, R 얘는 이것도 부고 이것도 부 라 했잖아 그러시니까 안 쓴다고 그랬어 네 그 다음에 L, L은 L L이 L 소리 냅니까? 난 그렇게 가르치는데 A는 뭐 중에 뭐 E, A 아니 A, E A, A, O 어 중에 힘 빠졌어 여기에 소리 힘 센 소리 냈잖아 대표 소리 냈잖아 대표 소리 힘 빠졌겠네 그래서 하트에서 뭐 Umbrella Umbrella 그니까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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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고 Umbrella Umbrella 쓰는 법? U M B R D L L L A 근데 뭐 이상한거 써놨어 이건 도대체 무슨 알파벳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비디병 걸려갖고 D를 써놨어 일단 정체 모를 이상한 문자 알파벳 아닌거 일단 정체 모를 이상한 문자 M 적으려고 하다가 이거 한국 갑자기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한국어로 적어라 한국어로 적어라 엄드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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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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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U N D E U N D E R U N D E R 뭐해서 내는 소리 잠깐만요 은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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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죠 비슷하게 잘맞혔어 UNDER 뭐라고요? UNDER UNDER U nice 어 에는 엔 엔 띠는 항상 이는 뭐 중에 뭐 이에 어 어 중에 힘 빠져서 계속해서 이거 끝에 있는거 계속 나오지 않냐 아까 전에 타이 여기도 그래서 언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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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는 언덜 쓰는 법은 유엔 에 유엔 에이 어 갑자기 보이잖아 유엔 디알 어얼 타이 걸 할 때도 나왔다나 어얼 에이 어얼 어얼 언덜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유 피 내리는 소리 업 오케이 유는 어 유우 어 피는 합쳐서 업 업 오케이 소리 업 소리 유피 맞습니까? 네 계속해서 알파벳 V E N 아 이게 E로 보이냐 V A N V A N이잖아 이 똥깡아지야 V A N 뭐여서 내는 소리 V N V N V N V V가 아니고 윗니가 아래쪽으로 스치면서 V V V A는 뭐 중에 뭐 A A A O 중에 A 대표소리 첫번째 대표소리 N은 N 밴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V N 분명히 에 두가지 어의 이의 에하고 아의 이의 에하고 구분하라 했어? 네 자 계속해서 V A S E V A S E 뭐해서 내리는 소리? 베스? 베스라는 소리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안 줬나? 베시? 베시야? 아닌데? 끝에 있는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베스 끝에 있는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준걸 나한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다섯번 얘기해줬으니까 니가 한번은 나한테 얘기해줘야될거 아냐 이...끝에 내는 소리 안내요 그래 이가 소리가 안난다고 그랬지 그래 또 그게 다야? 아니요 응 그래서 뭐 어... 반복 언론 평가서 이한테 응 뭐...이름 뭐냐고 물었는데 응 응 이름 물어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야? 에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되겠겠어 베이스 그래 무슨 소리 되겠냐고 에이 에이 소리나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겠어 에이 베이 베이겠지 베이 응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 이거 여기까지 소리가 뭐였어 티 에 이거 타이거 했잖아 타이걸 그새 또 까먹었어요 아니야 타이걸 아이가 아이 되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타이고 여기 에이가 에이 소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고 다같이니까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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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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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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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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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V는 V V V V E는 뭐 중에 뭐? E E O 중에 E E S는 S T는 베스트 합쳐서 베스트 베스트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 왜 어이를 적어요? 아이 아니에요 아 진짜 얘가 아이라니까 아하 어? A A A O 거꾸로 기억하고 있어 또 아유 내가 환장하겠네 어? 선생님 몇 번까지 똑같은 얘기해준다 그랬어? 여덟 번 똑같은 얘기해준다 그랬지? 네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검이라 그랬지? 네 이따 빨리 먹고 싶어? 아니요 소리 V 소리 소리 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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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S T 네 그래서 늘고는 있는데 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어? 네 너 지금 시험 칠 때 어 소리 뭘 하는지 몰라서 O 전부 O 적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오케이 네 tid 어슨 감사합니다.